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미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사람이 글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또는 이념, 또 그 사람의 삶의 태도, 또 세상을 보는 그 사람의 시각, 시야 이런 것을 제일 잘 나타내는 글의 장르가 무엇일까요? 논문이라는 글의 장르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논문을 쓴 사람의 인생관, 삶의 관점 그런 게 잘 드러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논문은 객관적인 학술적인 연구의 결과물이니까요. 수필이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필은 또 정서나 감성을 전달하느라고 상당한 정도의 글에 기교가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그렇지는 않고요. 또 시 같은 것도 시를 쓴 사람의 어떤 인생관이 잘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시는 또 워낙 압축적으로 쓰고 또 추상적으로 시를 어렵게 쓰면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휘 시가 이게 뭐냐 잘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시인 이상이라는 분의 시는 뭐 읽어도 뭔지 모르겠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글을 통해서 글 쓴 사람의 인생관 또는 주장하는 논지, 요점 이런 게 뭐 숨김도 없고 아주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잘 드러나는 글의 장르가 칼럼입니다. 가장 흔하기는 신문 같은 데 보면 칼럼이 나오잖아요. 신문사 논설위원들이 칼럼을 쓰기도 하고 또 외부 필진이 칼럼을 쓰기도 하죠. 신문의 칼럼은 저는 요즘도 200자 원거지 몇 매 이렇게 하는데 200자 원거지로 따지면 짧게는 아주 짧은 것은 5매 그리고 길면 12매, 13매 대략 신문 칼럼은 그 정도죠. 그 정도의 분량의 어떤 일정한 주제 또는 사회적인 현안 문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 또는 주장을 짧은 글에 담아내는 거니까 뭐 칼럼은 아주 직설적이고 그야말로 촌철살인 이런 말이 제일 잘 어울리는 글의 장르가 칼럼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의 칼럼이든 또는 어느 매체든 칼럼을 보면 글 쓴 사람의 관점 이게 아주 잘 드러나죠. 제가 낸 책 중에서 제가 공적인 신문이나 매체에 쓴 칼럼들만 모아서 책을 두 권 낸 게 있어요. 첫 번째 낸 책이 인용구라는 책이고 그리고 두 번째 낸 책의 제목이 라티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영은 목사 저 사람이 삶을 보는 관점이 뭐냐 저 사람의 사상이 뭐냐 저 사람은 이 세계를 어떤 시각으로 보냐 그거 알고 싶으신 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책 그냥 읽으면 그건 아주 훤히다. 아 지 목사는 이런 관점 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 금방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낸 책 제목 라티오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요. 그걸 한글로 번역하면 관점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이성 또 논리 또 오성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관점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 여기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고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의 관점이 오늘 여기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어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이런 저런 얘기를 주고받고 이제 하면서 거기에서 삶과 또 사람과 세계를 보는 예수님의 관점이 드러나지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람을 보는 관점, 삶을 보는 관점이 어떠신지 예수님의 관점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또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먼저 드려보죠.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가장 가깝게 여러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얼른 가족이 떠오르겠지요. 그건 당연하죠. 가족은 가장 가깝게 삶의 길을 동행합니다. 또 직장 동료도 살아가면서 어쩐 면에서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직장 동료일 수 있겠죠. 또 우리 교회, 구역, 식구 같은 부서, 기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삶의 길을 동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또 매일 얼굴을 본다고 그렇다고 진정으로 삶의 길을 동행하는 가까운 사람이다. 그거는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부모, 자녀지간에 진실한 대화, 마음을 열어놓고 하는 대화가 끊어지고 하면 매일 보고 같은 집에 살지만 진정으로 인생을 동행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가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또 그런 종류의 사람, 그런 부류의 사람은 나는 내 스타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매일 만나고 또 사회적으로 어떨 때는 긴 시간도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아끼고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또는 여러분이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고 공감해 주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길을 동행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야 삽니다. 그리고 산다는 것은 그런 사람과 더불어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우린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중복기도도 서로 하고 이게 이제 삶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누구나 겪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당하는 어려운 상황에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한 사람을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셨다 이 얘기는 우리 사람은 눈뜨고 이렇게 길을 가면 시야에 적어도 광각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시야에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시야에 날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삶의 여건이 비참한 사람 뭐 이런저런 하여튼 어려운 것을 다 합친 말로 소외된 사람, 소외당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예수님께서 어려운 사람, 또 힘든 사람을 보고 그냥 본척만척하고 그냥 도회시하고 그냥 지나치셨다, 무관심하셨다 혹시 그런 성경 구절을 떠올리실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따뜻한 마음으로 힘겨운 사람을 늘 주목하셨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늘 그런 사람을 도우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강한 책망 심지어는 독사의 새끼더라 뭐 이 정도로 강한 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고 세게 말씀하신 것은 거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권력을 쥐고 또 위선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무정하고 그리고 삶의 상황이 비참한 사람들을 본척만척하는 이런 권력자, 기득권자들을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참한 삶의 상황이 있고 소외된 사람을 예수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삶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힘든 경우를 당할 때 누가 옆에 있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상황을 공감해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또는 차 한잔, 커피 한잔하고 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 마태복음의 제일 끝머리 문장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저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삶의 인생여정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7년 전인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방송에 나가서 다른 목사님 두 분하고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한 얘기인데 한 7년 전쯤에 제가 어떤 참 쉽지 않은 또는 어떤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관계된 어떤 사람한테 아휴, 그 사람 참 심하다. 내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할까? 어떻게 좀 얘기를 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직선적으로 그냥 얘기를 좀 할까? 아니면 말하지 않고 넘어갈까? 아니면 좀 우회적으로 얘기할까?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게 사인을 좀 주십시오. 어떤 사인을 주님께서 주시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대로 제가 그렇게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하루 이렇게 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이거를 통해 사인을 주시나? 이렇게 저렇게 신경을 좀 썼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제가 상암동에 있는 어떤 교계 방송기관 거기에 부사장으로 근무하시는 저 어떤 다른 교회 장노님을 만날 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노님은 꽤 전부터 이렇게 저렇게 아는 분이어서 그날 만나서 해야 될 얘기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저런 사는 얘기도 서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장노님께서 당신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장노님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장노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그 장노님하고 얘기한 그 얘기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싸인 말씀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제게 다가온 그것대로 제가 순종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지난 주간에 방송에서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장노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통행하시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 주의 사자는 또 여러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무튼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인생 여정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죠. 내 인생의 동반자 예수님 꼭 손붙들고 공예배와 또 개인적인 말씀 묵상으로 꼭 손붙들고 걸어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무엇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도 보고 사물도 보고 어떤 사건도 보고 그런데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물, 똑같은 상황을 몇 사람이 봤을지라도 관점은 다양합니다. 각 사람이 보는 시각, 시야, 관점은 어떤 때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정반대로 그것을 보고 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상황입니다. 어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가시면서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라비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도 봤고 예수님도 봤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에는 제자들이 사람을 보고 삶을 보는 관점이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고 안 해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아유, 그 일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아유, 그 일 좀 같이 좀 빨리 했으면 좋겠네. 우리 같이 할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 일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아? 이러면 짜증, 신경질이 이미 그 말에 섞인 거잖아요. 머리가 또 흔히 쓰는 말처럼 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 아유,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직 반이나 남았네. 이거는 관점이 달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 내용에는 이미 그들이 가진 관점 또는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두 가지 전제가 들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한 번 볼까요? 전제 두 가지. 첫째, 비참한 상황은 죄의 결과다. 그 사람이 낳을 때부터 맹인이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 사람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자기 인생을 비관도 하고 또 그랬을까요? 그런데 저 사람의 저런 상황 하여튼 삶의 어떤 거든지 비참한 상황은 자기가 죄 지어서 그런 거지. 죄의 결과다. 이게 첫 번째 전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죄 지은 누구 책임이냐. 그거를 찾고 그거를 판정하는 권한을 사람이 갖고 있다. 사람은 그거를 판정할 수 있다. 그렇죠? 제자들 질문에는 그 전제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질문할 때 주님 누구 죄입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두 가지 전제가 담겨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삶에서 어렵고 비참한 거 뭐 죄 져서 그렇지 뭐. 그 다음에 누가 죄 졌는지 그거 사람이 찾을 수 있고 판정할 수 있고 저놈 죄인이야. 저놈 잘못이야. 이거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인생관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 어떻습니까? 매력적입니까? 어우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다. 그런 생각 드시나요? 아니죠. 저도 싫습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섬뜩한 거잖아요. 여러분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선한 일을 권하고 그리고 악한 일은 언제나 벌을 받는다. 근본적으로 보면 맞아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뭐 때문에 어렵든지 뭐 질병 때문에 어렵든지 경제적으로 가난하든지 인간관계에서 어렵든지 자식 때문에 요즘 보통 속 썩는 게 아니든지 하여튼 어떤 일 때문에 참 어렵다. 뭐 지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인간적인 정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시각이 아주 천박한 겁니다. 자 제자들의 관점이 그랬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관점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그런 질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3절, 4절, 5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주님께서 가지신 관점 또는 그 관점에 연관되는 주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 무지무지하게 영광스러운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만일에 영국 여왕이 여러분한테 영국 여왕 거기에서 한국 대통령한테 전할 편지가 있는데 좀 권사님 이 편지를 좀 영국 여왕을 대신해서 대통령한테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유 그거는 가문의 영광이죠 진짜. 그잖아요. 무지무지하게 영광스러워 주묘한 일이 나를 통해서 진행된다. 이거는 삶의 엄청난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그 사람 누구 죄냐? 누구 책임이냐?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들하고는 시각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종류든지 삶이 어려운가? 비참한 삶의 상황이 있는가? 소외받고 외롭고 그리고 인생이 참 이게 이렇게 어떻게 사나?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날 수 있다. 여러분이 그런 시각의 변화고 위대한 변화잖아요.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은 아까 제가 제자들 얘기했지만 제자들의 그런 시각 가진 사람하고 친구하고 자주 만나고 피곤하겠죠. 어쩔 수 없이 만날 때는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러겠지만 사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런 말씀 어렵고 힘들고 비참하고 소외된 그런 상황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이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하고는 참 진짜 친구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사절을 볼까요? 사절에 담긴 주님의 가르침이 참으로 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리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떤 일을 맡기셨다. 아직 지금이 낮이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계속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이 뭘까요? 지금 요한복음의 문맥으로 보면 조금 전에 바로 3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거예요. 어렵고 비참하고 힘들고 소외당하고 인생사에서 낙오되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붙잡아 일으키면서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 그게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명, 이 소명 붙들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거죠.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상황이 영원한 사망으로 빠져드는 거니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사람을 사랑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품고 살아가도록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헌신하신 거죠. 여러분, 5절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한 그날에 가만히 찬찬히 들이다보고 주님에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다가 5절 말씀을 탁 깨닫고 갑자기 충격적으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이 아직 낮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밤이 온다. 그때는 아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동의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항상 낮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빛이신 예수님 그분 손붙잡고 인생의 등불이신 그분과 같이 걸어가면 그 사람의 삶은 항상 낮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고 또 인생을 보는 시각이 어떤가요?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 등장하는데 아마 짐작하건대 이 사람이 성인이 될 때까지 쭉 살아오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자기 인생을 비관했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얼마나 많이 자기 인생을 저주도 했을까요? 이것이 이 사람만의 얘기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살면서 내가 누구만 같았어도 이렇게는 안 살 텐데 또는 내가 누구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이렇게는 안 살 텐데 내가 좋은 부모와 만나서 한 몇십억만 유산으로 물려받았어도 내가 누구 내 친구 누구처럼 그렇게만 됐어도 내가 이렇게는 안 살 텐데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삶의 상황에 대해서 그런 절망, 좌절 또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부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는 뭐예요? 삶이 어려운가? 힘든 삶의 상황이 있는가? 내 삶이 비참하다고 생각되는가? 그때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그 삶의 상황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숨어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이 일이 나한테 참 중요하다. 그 일을 꽉 쥐고 있는 사람은 결단코 꺾이지 않는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 구약성경에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고 그 온갖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요셉이 그냥 보통 같았으면 자기 인생을 얼마나 저주하고 얼마나 비관했겠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었잖아요. 요셉은 그 꿈을 계속 꼭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게 사명이 있죠. 성대 여러분, 삶의 이런저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르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는 통상적으로 누구나 왜 이런 일이 닥쳐? 내 팔자가? 또는 또 이런 일이?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모든 사람은 대개 다 그래요. 그런데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한번 잘 해결하지?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이 한번 또다시 업그레이드 될 좋은 기회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려운 상황에 다칠 때, 힘든 인생 여정을 걷고 있을 때 주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고, 그게 내 삶의 습관이 됐고, 내 삶의 천성이 될 때 그리스도인 이 세상을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모시고, 내 안에, 내가 또 주님 안에 살면서 이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관점, 그런 빛을 비추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결코 겁내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성경말씀 꽉 붙잡고, 믿음을 갖고 걸어가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